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석의 분탕질이라고 할까요? 선거 방해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이준석은 권영세 사무총장 임명안 상정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세신안 자체가 파행을 겪게 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준석은 권영세 사무총장과 이철규 전략기획 부총장 임명안의 최고위원회 상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은 오늘 오전에 비공개 최고위를 앞두고 이것도 언론 인터뷰에서 먼저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준석이라고 하는 이 자는 도대체 언론 중독동이 걸려있고 언론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자기 언론 프레이를 너무나 잘하고 있다. 그런데 그 언론 프레이를 하는 목적이 윤석열에게 절정적인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런 자를 당대표로 왜 앉혀놓고 계속해서 끌려가야 되는지 정말 국민들은 분통이 차는 겁니다. 이준석은 오늘 비공개 회의를 앞두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임명한 상정은 전면 거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면 거부다. 이준석은 어제 윤석열 후보 측에 오늘 중에 강북 지역의 지하철 출근길에 인사를 해달라. 배달 라이더 등의 플랫폼 노동자 체험 등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면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제 기존 선대위를 전면 해체하고 실무형 선대위로 새 출발을 선언했지만 이준석과의 갈등은 지금 계속되고 있다. 갈등이라기보다도 이준석이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를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아마 이것도 지금 뒤에서 김종인이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의심이. 어제도 김종인은 본인이 선대위에서 총괄선대위원장에서 사퇴하는 상황이 되는데 내가 먼저 그만둔다 이렇게 말하면서 걸고 난 뒤에 계속해서 사퇴를 하고 난 뒤에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정치력이 뭐 형편없다. 비전이 안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치적은 감각이 없다. 자기가 도와주려고 하다가 그게 거절되는 상황이 되니까 저주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김종인의 정치도 정말 타락한 정치 같다. 나이 80이 넘은 분이 이렇게 자기가 도와주려고 하다가 거기에 거절이 되면 내게 문제가 있구나. 조용히 들어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고 비판하는 인터뷰를 하는 것 자체부터가 아주 천박한 인격을 드러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준석은 권영세 의원이 이른바 윤핵관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이렇게 말하면서 권영세 의원이 윤석열 후보에게 제대로 보고했는지조차 의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주장했던 연습문제를 제대로 보고했는지도 의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윤석열 후보와의 원팀 선언을 위한 오늘 오전 변화와 단결 의원총회. 그러니까 오늘 의총회 제목이 변화와 단결입니다. 이 의원총회에도 참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권총장과 이부총장에 임명하는 최고위의 의결사항이 아닌 협의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무 우선관을 가진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의 반대에도 임명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많아 보이지는 않다는 것이 언론들의 분석입니다. 그럴 경우에 양측의 충돌 양상은 더욱더 심해지고 그렇게 되면 또 한 고비 김종인의 문제를 처리해놨는데 또 이준석이가 극렬 저항하는 상태가 되면서 청년들이 빠져나갈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을 당장 당무에 중단시킬 수 있으면 이런 관련된 징계조항을 만들어서라도 이준석의 업무를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아침에 여의도역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앞에 가서 아침 일찍 인사를 했습니다. 출근길에 있는 시민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를 하면서 구십도 절을 하면서 곳곳의 사람들에게 본인이 어제 이준석이가 낸 연선문제를 푸는 듯한 이런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그것도 기자들을 부르지 않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다고 하면서 본인이 혼자 조촐하게 나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기사를 본 이준석은 그게 나는 인사 문제를 푼 걸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인사 문제를 풀었다는 걸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준석은 어떻게 하면 윤석열 후보를 괴롭혀서 떨어뜨릴까 이것만 고민하고 있는 전략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준석을 가만히 놔두고서는 절대 안 된다. 어차피 한번 겪어야 할 파동이면 이준석을 과감히 내몰아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당무 우선권을 갖고 있는 후보가 원래 사무총장은 후보의 최측근을 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권성동 사무총도 앉혀놨는데 권성동 사무총장이 사퇴함으로써 사실상 이준석도 사퇴하라고 압박을 했는데 이준석은 꼼짝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영세 사무총장을 앉혔고 권영세는 기본적으로 이준석과도 사이가 좋은 걸로 알려지고 있어서 그래서 어제는 이준석도 권영세 본부장과는 소통이 되는 분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권영세는 지금 당의 사무총장도 임명을 받고 그리고 선대위 본부장도 임명을 받는 그래서 겸임을 하게 되는 그래서 지휘체계나 의사소통 구조가 다 하나로 들어오는 그런 걸 지금 윤석열 후보가 구상하고 있는데 이것마저 지금 이준석은 오늘 나는 결제 거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제 거부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은 지난달 3일에 울산 단판을 통해서 당무 우선권은 후보가 선거에 있어서 당무 우선권은 후보가 선거에 있어서 필요한 사무에 관해서 당대표에게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당대표는 후보의 의상을 존중해서 따르는 것으로 해석하기로 했다. 이렇게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준석은 윤석열 후보의 권영세 사무총장 임명안에 대해서 상정자취를 거부한 거다. 이거는 지금 김종인을 내친 것에 대한 보복이자 자기가 지금 서초에 어제 민속문제 3개라고 준 것도 이게 안 할 거다. 이렇게 알고 그걸 빌미로 삼아가지고 또 이렇게 말하자면 분탕질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김종인이 내치기 때문에 내가 분탕질을 한다 하면 그건 김종인이 키즈라는 걸 공식화하는 거니까 김종인 말을 빼고 3가지 인성문제라고 하면서 던져주고 이거 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내가 반발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실제로 오늘 아침에 윤석열 후보가 지하철역에 가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는 그런 성의를 보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나에게 대한 인성문제를 푼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전혀 연락도 한 것도 없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권영세 사무총장 등에 대한 상정안, 임명안 상정을 거부했다는 것은 지금 당무를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무를 거부하고 과거에 도장 들고 나르셔야 하는 것처럼 지금 이준석열 후보의 선거 진략에 또 타격을 주기 위해서 이준석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것이 지금 이준석의 당면 최대 현안이자 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는 것을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과 했더라면 국민들이 이준석 잘한다 라고 박수를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준석은 민주당에 대한 공격, 이재명에 대한 공격, 송영결에 대한 공격은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기 당 후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청년표가 달아단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제거하지 못하고 반박하지 못하고 또 반격하지 못하는 이 당 후보가 정말 무력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과감하게 이준석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동원해가지고 이를테면 윤리위원까지도 열 수 있으면 열어가지고 조치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아도 이준석은 지금 대전으로부터 접대받은 사건 때문에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징계를 받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런 자가 지금 자기 반성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대선 후보와 맞짱을 뜸으로 해서 자기 몸값을 더 높이고 체급을 높여가지고 야, 나는 건물이 됐다. 그러니까 나는 수사하지 마. 이런 식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준석 정리가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당력을 기울여서 이준석을 정리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